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가 검찰 수사 도중 건강이 악화해 중환자실로 이송된 걸로 파악됐습니다. 지난 22일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는 출혈과 폐혈증 증세로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의 치료를 받았습니다. 황 대표 측은 건강을 이유로 보석 신청을 고려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검찰은 황 대표로부터 SPC 허영인 회장이 부당 노동 행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